오늘의 복음 2019년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 4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의 일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여세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산순나르도 항류 한 털이 리터라를 가져왔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들였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류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는 길 유다 이석하리오 씨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류를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괴리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안봉한 스테파노 신부님이 해주십니다. 성주간 첫 사흘의 독서는 파스카 신비의 도입으로 주님의 종의 처음 새 노래에서 뽑은 구절을 봉독합니다. 이 신비로운 표상은 한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전통은 주님의 종의 노래들을 줄곧 메시아적이고 그리스도론적 의미로 봉독해 왔습니다. 그 첫째 노래에서 예언자는 외치지도 않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성실하게 공정을 펼치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자비롭고 온화한 종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종 곧 하느님께서 당신 영으로 기름을 발라주시고 당신 백성인 교회를 위하여 계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민족들의 빛이 되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시며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금은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신 한 가정집에서 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그분 친구들과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도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미워하는 중에는 이런 진솔한 우정은 예수님께 큰 위로를 줍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기에 유다인들은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괴리합니다. 파스카 축제 여세전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실 때 마리아가 비싼 향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유다, 이석, 카리오스는 이런 행위가 쓸데없는 낭비라며 향류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난에게 잊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옹호하시며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